네 감사합니다 황정민입니다 제가 영화 첫 작품이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작품인데 그게 2000년도에 나왔어요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상을 제가 받나 봅니다 저희 가족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조금 제 스스로한테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왔던 것처럼 더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 잘 이끌어서 한국 영화 정말 정말 예전처럼 더 관객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